우리 엄마도 부정한 아이예요. 근데 내가 왜 인정해야 하지? 언니는 단지 살고 싶어서 찾아온 것 뿐이에요. 난 아무 잘못 없어. 내가 피해자요. 내가 피해자라고!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이라도 언니가 가엾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? 살려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. 맹세해요. 비밀 시켜요.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. 내가 왜? 내가 왜 널 살려야 하는 거지?